100배 주식의 맛을 보려고 하면은 100배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 5배 10배 정도라도 이렇게 맛을 보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수치 말고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럴만한 기업가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야지 수치 말고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주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시야를 크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배짱이 아주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짱이 무지막지하게 배짱이 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은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미련스러워야 됩니다. 정말로 미련해야 되죠. 미련하게 깔고 앉아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옆에서 좀 제발 일어나라 좀 일어나서 좀 저리가 저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유혹이 오고 뭐 해도 그냥 깔고 앉아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깔고 앉아있는 능력 그리고 배짱이라는 그런 능력. 이게 주식판에서 가장 가지기 힘든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자 그런 거는 쉽습니다. 그거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100배 주식 10배 주식 이런 맛을 본다.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 불가고 이렇게 이제 먹으려면 통이 커야 되죠. 일단 통이 커야 됩니다. 배짱을 키워라 라고 제가 말씀 좀 많이 드렸죠. 주말에 배짱을 무지막지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상상을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림 그렸다 그러면 깔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깔고 앉아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자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능력은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죠. 시간 좀 내가지고 주식 책 사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좀 해보고 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게 정별이고 이게 딱 되면 쌍봉이 되면 이렇고 그런 거는 책 몇 군만 보면 다 마스터입니다. 누구나 다 마스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거 해보면 그런데 이런 배짱과 이런 미련스러울 만큼의 이런 믿음과 인내 깔고 앉아서 절대로 비키지 않는 그런 정말로 남이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은 아무나 절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100%입니다. 100%는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버는 사람이 한 0.1% 정도는 되겠죠. 주식 시장에. 지금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인 조사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식 중에서도 10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적어도 10배 이 정도에 대해서만 주거라고 공부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는 100배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롱으로 오래 가져가는 해외 투자자들을 제외하면은 계속 분기 또는 해마다 성과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분기에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주가를 또 조정도 하고 뭐 거의 뭐 조작도 하죠. 흔들었다가 뺏어먹고 또 밑에 사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투자자라면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내가 주식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 95% 이상 주식 장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주식이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장사하는 거죠. 좀 샀다가 오르면 팔고 또 샀다가 사과 장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팅을 크게 제대로 성장하는 쪽에 베팅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몇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 투자자는 시장의 가격이 아니고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죠. 성공할 것을 확신을 그러니까 이 확신하는 게 믿음이죠. 성장할 것에 대한 성공할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들면은 그 주식을 그저 깔고 앉아 있으라고 하죠. 깔고 앉아 있으면 깔고 앉아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게 핵심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그거죠. 다른 거 뭐 볼 것도 없죠. 성장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찰력이 발휘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된다. 그러면 깔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죠.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 배짱이 두둑 해야됩니다.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면 뭐 이렇군. 그렇게 안 흔들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뭐 이런 수치를 보통 보죠.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수치를 보는데 이 바이오 쪽에 애널리스트가 없는 이유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경제학을 전공을 했지 바이오 제약 쪽을 전공한 애널리스트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신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뭐 평가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뭐 나오기가 힘들고 뭐 이러니까 상당히 리포트가 나오기 어렵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 수치를 넘어서 봐야 되죠. 수치를 넘어서 뭘 봐야 되느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자 3년 뒤, 5년 뒤, 2년 뒤. 자 그럴 때 그렇게 쭉 보면은 통찰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사색을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 회사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 그때 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라는 그런 통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100%가 될지 아니면 100%가 아닐지 100%라는 건 없겠죠. 100%면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통찰을 해 봤을 때 100%야. 그러면 지금 뭐 돈을 10원도 못 벌어도 시가총에 100%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본다면 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계보다는 이런 상황이 통계보다 낫다는 이런 격언이 있죠. 이제 HLB를 기준으로 보면 HLB를 둘러싼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 통계 뭐 이렇게 보면 계속 적자죠. 적자 회사 어쩌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과거죠. 과거 과거와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PER 등에 의존하는 것은 회사가 향후 몇 년간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PR 등 여기에서만 의존하게 되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향후에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이 회사가 가치를 창출해 나갈까. 그 가치를 창출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펠프스는 수년간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했지만 결국은 100배 주식이 된 사례를 무수하게 많이 제시했다 그러죠. 예를 좀 들어서 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그렇게 갔지 모르겠지만 자 모더나의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더나가 지금 돈을 10원도 못 버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뭘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이뤄내지를 못하고 실제로 이제 약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바이러스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은 회사가 그런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항체를 다 만들어 냈다. 발표하니까 시장 의심의 눈초리로 좀 쳐다보고 있죠. 자 그렇지만 뭐 파우치 소장은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식의 흐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또 아닌가 보다 하면서 또 굴곡이 크죠. 이런 미래에 대한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원래 굴곡이 이렇게 큽니다.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요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이제 바이러스 요런거 해서 요거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랬더니 급등했다가 쭉 떨어졌죠. 여기서 산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는 정말로 될 것 같다. 나 깔고 앉아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여기 샀다 그러면 또는 여기서 샀다 그러면 계속 뭐 깔고 앉아 있었겠죠. 얼마 가든 말든 아 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두 배 세 배 갔지만 그렇게 버텼다 그러면 이때 팔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또 이때 판게 맞았네. 여기 갔다가 또 올라가겠지 했는데 여기서 확 내려버리죠. 이때 못판게 내가 진짜 천출한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종가가 20이니까 고가가 36달러죠. 그런데 2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 가지고 종가가 저가가 19달러까지 내려가죠. 19달러. 거의 반토막이죠.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반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에서 난 믿는다. 그러면서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팔았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미련한 사람을 봤나. 여기서 팔았어야지.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샀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다시 왔습니다. 야 이때 못 팔았던 빨리 팔아야네. 빨리 팔아. 빨리 팔아야네. 옆에서 한 내 친구 전부 다가 팔아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이때 내 못판게 진짜 천추의 한이었다. 다시 왔구나.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안 속지. 이러면서 탁 팔죠. 그럴 수 있습니다. 딱 팔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잘 내려왔어. 그럴 줄 알았어.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파란 판 가격보다 또 내려왔다가 또 더 올라가죠.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지겠지. 계속 올라가죠. 괜히 팔았나. 그런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작 이거 사가지고 이 지겨운 흐름을 다 겪고 아 모르겠나. 모르겠고 이거 될 것 같아. 미래성장성 이런 걸 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상황을 봤더니 이래서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회사잖아 잘 될 것 같아. 한번 배팅해 보지 뭐.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때 못 팔았어도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또 무너지는가 싶더니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다가 무너지는데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를 다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끝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죠. 내가 이걸 다 먹으려고 하면 정말로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배짱과 그런 강력한 인내심 강력한 엉덩이의 힘 그런게 없다. 이거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못판게 천추야 아니다. 그렇게 됐죠. 이렇게 다시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아직 진행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이제 데이터가 좋다니까 그게 정말로 진짜라고 하면은 지금도 무지막자게 싼 거겠죠. 근데 시장은 좀 의심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이 이런 나타나는 겁니다. 굴곡이 나타나죠. 몰랐는데 아닌 것 같아. 몰랐는데 가짜 같아.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가짜 같아. 진짜 같은데? 가짜야. 진짜 맞네. 가짜 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걸 견딜 수 있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그냥 뭐 배째라! 이러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그리고 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천 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 한 만 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 이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많이 샀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잘 샀죠. 그리고 여기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상한가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 그래도 뭐 4% 좀 빠졌지만 저가 4% 빠지면 다시 올라섰네. 그래도 여기서 상한가 30% 먹인 게 어딘데? 이러면서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여기서 또 상한가다! 뭐 이러겠죠. 그랬는데 이거 무조건 되는데 왜 뭐 어쩌라고 이거 무조건 되는데 왜 아직 멀었는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여기 다 먹는다. 어림도 없죠. 2만 3천 원 사서 20만 원 갔는데 다 못 먹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니 하 이때 내 팔았었는데 천추의 한이다. 여기서 팔고 다시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깔고 나 여기서 진짜 믿어. 이거 될 거 같아. 키트루다 그쪽으로 수출이 될 거 같다. 뭐 그렇게 여기서 이제 계속 믿은 사람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 거죠. HLB 마찬가지죠. 계속 그냥 견디고 엉덩이로 그냥 딱 깔고 앉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만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배팅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면 끝까지 버틴 사람만 내가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겠죠. 이때 기회 줬는데 왜 이걸 내가 못 팔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굴뚝같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팔았으면 되는 거죠. 팔고 여기에서 다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잘 한다 그러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지 이때 당신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저 상황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상황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거죠. 내일은 여기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13% 26%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계속 그랬죠. 여기도 좀 가다가 내려가 버리고 가다가 내려가 버리고 가다가 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니까 그 다음날 내려오겠지 또 안 내려죠. 내려오겠지 또 안 내려죠.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여기 뭐 종가 11만원에서 12만원에서 팔았다 그러면 지금 20만원 정도 됐죠. 거의 뭐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할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HLB도 지금 여기서 보면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못 팔았으니까 다음에 오면 반드시 팔 거다.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먹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러고 이제 내가 팔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면 좀 골치 안 아픈 거죠. 나 이거 진짜 믿고 갈라 그랬는데 이거 이 미래를 보니까 캄넬리 줌 아까 키트로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캄넬리 줌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진짜 갈 거 같았는데 시총이 이거 엄청 갈 거 같았는데 아 이것이 해가지고 여기 괜히 팔아가지고 요렇게 알테오젠 위치가 있다 가버렸다 그러면 하 괜히 이랬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죠. 그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엉덩이와 믿음과 배짱이 필요하고 그런 통찰력 그런 통찰력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이 백배 주식을 경험을 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